다크 템플러 운명이 우리 동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해주었으면 분명하다 우리 다크 템플러는 아이오에서 추방당한 일과 대의회가 우리에게 범한 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와 동료들은 이제 대의회에 속하지 않는다 쓰러진 영웅 테사다르가 보여주었듯 우리의 빛과 어둠이 결합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문인 우리를 쫓아 이곳까지 온 저그는 프로토스가 상대했던 어떤 적과도 다릅니다 심판관 그대의 말이 사실이다 하지만 저그를 샤쿠라스에서 영원히 제거할 힘이 이곳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 오래전 우리 다크 템플러는 방랑자들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놀라운 구조물을 발견한 후 이곳에 남아 그 구조물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조물이 우리 모두를 태어나게 한 종족에게 받친 고대 제일라가 사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원은 강력한 우주의 에너지가 음축된 곳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저그가 집결하기 전에 즉시 공격해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사원의 에너지를 제대로 응집하려면 쌍둥이 수정 우라즈와 칼리스가 필요하다 전설 속에서 두 수정은 오래전에 흩어졌다고 하지 우라즈는 순수한 템플러의 에너지로 칼리스는 다크 템플러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수정을 함께 사용해야만 사원의 강력한 에너지를 응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 수정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렇다 하지만 먼저 이미 사원 근처에 자리 잡은 저그와 그들의 두 정신체를 처리해야 한다 전투를 준비하라 사원에서 이 사악한 침입자들을 제거하라 정신체는 다크 템플러의 무기와 에너지로만 처치할 수 있다 내 형제들이 정신체를 순식간에 처리할 것이다 지하라 시골이다 지하라 시골이다 지팬관 탐지기가 스포 콜로니로 둘러싸인 두 개의 정신체를 발견했소 커세어를 추격시켜서 놈들의 방어를 무력화하겠소 아동 터리다스 아동 터리다스 전투 준비 완료 정신 바람 도루나스 시골 수신 중 이동 중 복수 나리여 정신 바람 정신 바람 도루나스 공격을 시작하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용이 필요한다. 공격이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내가 필요한가? 알았다. 넉타이. 송신가람 이소라. 콜라소스. 준비가 끝났다. 파이럿이 업무한다. 파이럿이 업무한다. 모노세. 파이럿이 업무라. 파이럿이 업무한다. 파이럿이 업무한다. 파이럿이 업무한다. 도움이 필요한다. 아동 터리다스. 아, 드디어! 에라슈클리어. 전투 준비 완료. 회생강을 이루고 갑니다. 좋다. 준비가 끝났다. 네마. 도움이 필요한다. 러시클리어. 떨려다. 터리다. 도망간다. 도움의 피가... 잠깐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라 시골이다. 전투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라 시골이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시작하자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고 좋았어 바로 둘이 키우니까 기다려주라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그리들이라 기다려주라 시작하자 뭔가 뭔가 정투 준비 말라 좋다 정례가 끝났다 아, 드디어 죽을래 좋았어 정이로 정을 개방하게 정투 준비 말라 명령 인력, 알았다. 생존, 나가술, 복수를 위하여, 알았다. 아군 전사들이, 투전 중입니다. 기다려, 우리가 끝났다. 제라슈, 우리 다음, 도움이 필요한다. 내 생각은 일부가... 왔어. 기다려 놀아. 업그레이드, 와이드. 제라슈, 우리 다음이 필요한다. 자, 칼 연폭력. 한갓, roll, 정 stunt. 한 가격을..? 한WAG 총트уз움비오 valle 나 시클리오. 네마 바이어를 위하여 공격을 시작하던지를 아시고 우리다 정면드 안무 서이 공격 우울 그냥 지워 그리 아그리 공격받고 있습니라 아그로 아그 아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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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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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